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맨 밤보여 입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여기 하나 있고 요 위에 양쪽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개여서 좀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편집으로 최대한 잡아볼 건데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2020년 연말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요거 크리스마스 화장품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요 이렇게 안되있는데 이렇게 만지고 탭핑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따라 볼까 합니다 깜짝꼬 싸던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시각적인 글 이렇게 하면서 한거는 사실 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제 전매트꺼 아무 말이나 하기는 오늘 시절이니까 그래서 오직간에 이거 제품들 여러개 만들었었는데 제작하는 데만 며칠 사용할 며칠 걸렸구요 이게 가장 첫번째로 만든 작품이었는데 용 모양이 나오기까지 여러가지의 노안이 있었어요 도안이라고 해야하나 시안 이 고슬이 안쪽에 들어가있는걸로도 보내봤고 그리고 이 고슬에 여기에 하나 둘 셋개 이렇게 막아가지고 약간 옛날에 세렴한 그런 느낌을 해보고싶게도 했어요 얘는 고정이였구요 그 양쪽 마이크 여기 달기전에 사실 네이플라이티로 속작이고 싶었는데 이게 여기에 나오려면 얘가 화면에 이만큼 자더라구요 그러면 좀 마이크만 탈락이 있는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세 3종 세트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블루마이크 상태 안좋죠 여러분 이거 좀 티걸어져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막 흰색깔 뭐가 막 이렇게 막혀있잖아요 이것들은 그 햄토리 마이크 했을 때 여기다가 클레이를 이렇게 그냥 덮어씌웠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아주 박혀가지고 안나와요 그리고 하나가 어디를 막았는지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떤 화장품을 이렇게 한거냐면 이렇게 에이집 펜닝 이라는 뭐 그 겉에 그거를 팩트로 만든거에요 뒷모습은 사실 이쁘진 않아요 화면에 나올 때는 이렇게 밖에만 나왔는데 잘 보면 엉성한 면이 좀 있죠 그룹 그룹은 클레이마다 소리가 달라요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클레이 들은 굳으면 굉장히 경화가 잘 되서 딱딱한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은 더 부드러운가봐요 그래서 아예는 좀 속이 비어있다 그런 소리가 나요 사실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눈딱한 소리를 좀 기대를 했는데 다음으로 는 요거 이거 진짜 이쁘죠 메인은 메인 파운데이션을 저걸로 할지 이걸로 할지 엄청 고민했었어요 왜냐면 얘도 예쁘고 진짜 예쁘고 그래서 화면에 보셨보니깐 얘가 확 디저 색깔이 빨개서 그래서 얘가 메인이 되긴 했는데 사실 얘가 산타가 있어서 크리스마스에 좀 더 흘리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해줬답니다 양쪽 마이크에서는 좋고 여기서는 이래요 여기서는 이래요 여기서는 이래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저는 이런 소리는 좀 거친 생각은 하는 편인데 그 외에 사람마다 이상형이 다르듯이 이 소리에 대한 이상형도 각자 다르거든요 그게 그 외에 잘 섭 감 이래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클레오코 파운데이션을 썼는데 그 옆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있어요. 엄청 귀엽죠? 이거 제가 얼마전에 좀 썼어요. 그래서 좀 들어올걸요. 근데 실제로 얘는 커버가 너무 좋은 편이어서 저는 피부가 건성이어서 커버 좋은걸 바르면 약간 화장이 좀 뜬답니다. 그래서 요신체로 가지고 다닌다치면 이런 느낌이죠.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톡 이제 못하고 해요. 아무것도 안 붙여있어가지고. 진짜 화장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선크림은 안바르긴 했는데 로션이나 이런건 좀 바르긴 했거든요 실제 소리 한번 들려드릴께요 촉촉촉촉촉하죠? 한번 말라볼께요 근데 이거 클리오바데가 클리오바데가 약간 그거를 했어요 피부에 이렇게 슥슥 다 말르다가 나중에 도도도도도도 하라고 하더라구요 슥슥슥 바르고 두드리고 나중에 겟레디위드미 이런거 할까요? 근데 얼굴이 안보이니까 약간 노잼 노잼일거 같은데 근데 그런건 있어요 화장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수다 알죠 여러분 뷰티유튜버 분들보면 많이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런얘기 다 하잖아요 집중이 여기 분산되니까 집중이 여기 분산되니까 집중이 여기 분산되니까 아 네 나 요렇게만 바르고 이따가 로션좀 발라야될거 같아요 밑바닥에 이렇게 이게 뭔지 여기 이렇게 되어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만들다가 이렇게 되었나봐요 이거 마카롱처럼 생겼죠 여러분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블러셔를 갖다가 붙인거에요 이게 좋아요 아니면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어딜간에 그 밭을 이렇게 아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밭에들도 이렇게 이렇게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것들 이런것만 또 사느라고 또 또 많이 썼어요 뭐 그런것도 구매했었어요 요즘에 그 뭐냐 그 그럭스 신발에 앞에 찡같은거 박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얘 하나는 찡이거든요 얘도 찡인가 안에 이렇게 이렇게 막을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찡들에 여기다가 붙였다는거 구개도 사왔고 뭐 번 꾸미기 같은 마츠들도 있는데 거기서 리본같은거 보석이나 이런것들이 사기도 했어요 탭핑영상은 이면에 한 번 할까말까데요 오늘이 그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 번 해보기 하 Sprint 그리고 대단 facilities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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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닿아닿아 하는게 있고 조금 조금 짜글자글 하다 그래야되나 징징 자글자글 완성하는 웨핑도 있는데 그런 웨핑도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이런 집중 집중하는 탭핑이 있구요 집중하다가 컨센트레이트 한다 제가 예전에 마카롱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이제 이게 너무 닳더라구요 저는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러셔인데 이거 포랭거즈 그 틴트로 유명한데 입술 착색 딱 되는거 거기꺼가 블러셔도 괜찮아요 이 색깔이 다음은 이거 블러셔 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없는데 아 맞아 이거 하다가 그 저번에 여러분 저 여기 상자 났던거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걱정 좀 걱정해주시는 댓글이 많았는데 이게 왜 여기 상자가 생겼었냐면 이런거 제때 실리콘 본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실리콘 본드가 제가 사용하는거는 이렇게 어건이라고 해가지고 정처럼 생긴 열로 전달하는 열로 실리콘을 녹여내는 그건데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는데 종 모양같이 생긴거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뜨거울거 처음에는 못느끼는거 그래서 그냥 이러고 제 손은 찢어버렸습니다 근데 금방 금방 낫는거 같아요 지금 이제 딱 찢어지고 처음에는 좀 흉터 생길까 걱정도 하긴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했는데 오늘 하루 괜찮은거 같더라구요 괜찮은거 같더라구요 괜찮아지는거 같더라구요 어때요? ASMR 유튜버 ASMR 유튜버 분들 보면 막 이렇게 보셨나요? 저도 ASMR 유튜버 이긴 한데 이런 장르는 잘 안해봐 그치고 눈알은 딱딱한 소리가 나네요 눈알은 딱딱한 소리가 나네요 black 이 블루에티마이크만 몇개든지 모르겠어요 양쪽 마이크도 이걸로 한번 키워볼게요 비행기인가? 헬리콥터인가? 드론인가? 잘못의 소리는 무엇일까? 비행기 아무튼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에 너무 클레이 같은 거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 3디오마이크도요 3디오마이크도 이너기 청소하다가 안가지고 이래가지고 다시 샀거든요 SR3D는 옛날에 퍼프리 스케일링이라고 그런거 하다가 그런거 하다가 망가지고 이 플레이티는 지금 3개째일거에요 3개째 그래서 이번에는 집읽고 좀 안 망가지게 잘 쓰겠다고 했는데 소용없네요 제가 컨텐츠를 위해서라면 좀 좀 좀 좀 좀 좀 misconceptions 좀 좀 좀 약간 빗자루 여기 마이크가 동그랗게 앞이 있고 뒤가 있는데 옆구리를 쓸 때가 좋네요 여기 옆구리 여기가 마이크 앞이거든요 여기가 옆구리에요? 옆구리 옆구리라고 하는게 맞는진 모르겠지만 블라인바타 환상입니다 이거 너무 오래했죠? 갑자기 이해를 보니까 재밌는 후기가 생각났어요 이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것도 하다가 아니 이게 목이 이렇게 돌아간거에요 이게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은 많이 움직여서 좀 부드러운데 그때는 이게 안 움직여서 그냥 뭔가 기괴하긴 한데 그냥 이 상태로 했던거 같아요 근데 헤리코터가 연달아서 뭐 뭐하나봐요 계속 계속 뭐가 다니네 그리고 이 오일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그 영양제 먹는 영양제 했던 영상인가요? 거기서 거기서 얘기했나? 그 페이스 오일 샀다고 그 페이스 오일이에요 이 페이스 오일은 그렇게 무겁지 않구요 살짝 가볍고 수다영상인지 장난치는 영상인지 모르겠죠? 이게 눈가기도 하고 눈삭가기도 하고 그렇게 생겼어요 눈 되게 그리고 원래 코가 있었는데 코가 부러졌나봐요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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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요거는 하이라이터였는데 여기 막 뭔데가 난리가 났네 뭔데가 여기 자세히 보면 안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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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안 열려 역시 눈꺼 눈꺼 뚜껑소리는 진짜 좋은거 같아요 이것만 듣다가 또 있을 것 같아 샨탑 샨탑 옳을 때는 샨탑 샨탑 진짜 샨탑을 기다리는 해였는데 지금은 아 이제 도망가는 아주 샨탑 제가 샨탑이 되어야 할 판이에요 샨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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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이면 되게 좋고 많이 묻었어요 아이스크림 옛날에 이렇게 생긴 아이스크림 있지 않았나요? 이름에는 음악이 안나는데 이렇게 생긴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쇼크를 봐봐요 그 약간 좀 크림 타입이었는데 그 다음은 루돌프 붓입니다 그 제일 그거 하고 싶다 뇌신경검사 그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달아오라고 하는 거 저도 ASMR에서 귀청소도 좋아하지만 이거 뇌신경검사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마 뇌신경검사 뇌신경검사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잠깐 해볼게요 네 시선을 가운데로 맞춰주시고요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이 본부분 본부분만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자 가겠습니다 네 눈에 보이시면 그대로 달아오시면 돼요 네 연두색 것이 보이는 방향 어디인지 말씀해주세요 네 좋아요 네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이 펜을 따라오세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진짜로 무수로 뇌신경검사 이런 거 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붓도 있고 그리고 좀 플래시 해가지고 어 플래시라이팅 해가지고 이렇게 물 반짝반짝 하는거에서 그걸로 다 해보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얘는 가느다라 소리가 상대적으로 나은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옆구리 살짝 옆구리 앞에 옆구리 옆구리 높고 좌왕 옆구리 흰 붙여 그 옆구리 그럼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얇은 쪽이 더 화두한, 딱딱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아직 소개해드릴 것은 많은데 나는 못할 것 같고 적당하게 바르게 해볼까요? 이거 소리가 마음에 든다. 약간 연필 탭핑하는 느낌이거든요. 짠! 이거는 섀도우 팔레트이에요. 진짜 이거 릴리바이레드 맞나? 이 브랜드 진짜 오래 사용하고 있는데 예뻐요. 그리고 섀도우라는 게 한번 사놓으면 좀 오래 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팔레트가 진짜 잘 나와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브러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카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표현을 해본 것이고 좀 밋밋할까봐. 그리고 꽃을 이렇게 따라줬고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ads지경의 자동차 born 된 quatro num 지갑이 없어요. 이 지팡이를 두개를 만들었었는데 이 초록색이랑 한번에 소개하겠다 이 노란색이랑 이렇게 두개를 만들었습니다 선메일을 예외로 해야되나? 얘도 늘 귀엽게 나오는 것 같네요 이런 상품들도 약간 화면발이라는게 있어요 예외로 화면발 잘 봤어 이 동같이 뮤직비디오가 너무 잘 보셨나요? 이게 지금 이 동작은 그 동작이 잘되면,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하나씩 내가 그리워두면 이 동작은 그 동작은 그 동작은 어떻게 그리워두면 이 동작은 그 동작은 그 동작은 이 동작이 되었지 않으면 이거는 립스틱이긴 한데 제가 실제로 자주 쓰는 립스틱을 여기다 해버렸가지고 이거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거 벗겨야되는데 벗기기에 너무 아깝고 그래서 뭐 들고 다니고 있네요 지금 머릿속에 이걸 썸네일로 해야돼 이걸 썸네일로 할걸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썸네일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따가 다시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이거 이건 사탕같이 생겼는데 사탕은 아니고 그냥 마치십니다 그냥 마치십니다 나름 귀엽게 만들어봤어요 이쪽 이쪽 그리고 퀵다듬 등으로 위로 덜 붙어있습니다 빠르게 드디어 연말과 새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쓰러가면서 해봐요 우리 아 여러분들은 2022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손톱 자랑하기 어떻게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저는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여러가지 많이 하면서 그래도 엄청난 집순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맨날 집순이 그랬는데 세상을 나가보니까 집 말고도 재밌는 것 만드라고요 만드라고요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던 저는 아 네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는 빵순이여가지고 빵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리고 작년부터는 그래도 요리도 조금씩 가고있는데 재작년부터 아주 조금씩 가고있는데 잘하진 못해요 그냥 조금씩 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해는 엄청 빨리 지나갔던 기분이에요 음악 나이되면 들수록 빨리 지나간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들고 근데 빨리 지나가는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23년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이어리를 또 샀어요 항상 다이어리 잘 안쓰어가지고 보용지물이다 싶어가지고 23년도에 안쓸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번 년 새해만큼은 좀 써볼까 싶어요 근데 맨날 얘기쓰고 이런거는 잘 못하겠구요 그냥 계획 하고 그걸 좀 했는지 이런 체크리스트 정도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게 운동인데 내년에도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잘 못하겠어요 오늘 따라 입소리가 잘 나네요 그렇게 허벅 몸 해냈을 하면 로 액 인 러 러 러 잠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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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우 이게 탭핑이 몸도 움직여주는게 편하군요 몸 고정한 채로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던데 어쨌든 22년도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해주세요 저도 22년도에 저에게 수고했다 반보역 해줄거구요 그리고 다가오는 23년도에도 여러분과 저는 함께 가도록 가죠 새해에도 여러분들도 계획하고 계신거에 또 있으실거잖아요 그런 계획하는 힘들이 좀 잘되셨으면 좋겠고 너무 다 잘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힘들어하거나 하지마시구요 특히 돌이켜보면 다 하고 하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항상 힘내시고 그래도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일 여러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그 돈도 많이 버시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가기싫다 왠지 가기싫은 그거지만 한시간이 다 돼가서 가봐야될거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수다드려주시도록 고생하십니다 우리 이제 2023년도 해봐요 안녕 21 questo 122 Libertak 9 것 15 22 21 25 25 21 22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